소울메이트 평생에 단 한 번뿐인 진정한 영혼의 짝이 있다구요 그래서 가을양을 만났나? 그 영혼의 짝 지금 이 자리에 제 마음을 다 뺏어간 한사람이십니다 저랑 데이트해두세요 이정 선배가 좋아해요 그 제안 아직도 유효한가? 떠나 손목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돌아오면 아직도 숨에 힘이 너무 들어갔어 제일 먼저 가을양을 지킬거라 아니 뭐 그때까지 가을양이 소울메이트를 못 숨는다는 말이야